안녕하세요. 해피리더 북튜브의 해피리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군대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특수부대 열풍을 일으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죠. 오늘 소개할 자화상 출판사에서 출간된 신간도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책이 바로 그 강철부대 최영재 마스터의 3가 도전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자 최영재는 특전사에서 10년간 군 복무를 한 특수부대 예비역 장교인데요. 그럼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고, 저자가 복무한 특전사는 어디에 속하는 특수부대일까요? 흔히 특전사라고 하면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를 이루는 말인데요. 육군특수전사령부는 공수특전여단과 파병부대인 국제평화지원단, 대테러 초동조치와 VIP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특임대 SDT, 국군정보사령부특임대 HID, 그리고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707부대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최영재의 마스터가 707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외의 특수부대로는 해병대 사령부 직할 특수전부대인 해병대 특수수색대, 해상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특수전전단 UDT-CIL, 그리고 해난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해난구조전대 SSU,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임무부대 공정통제사 CCT,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 구출임무를 수행하는 공군특수탐색구조대대 SAAT 등이 있습니다. 저자는 학사장교로 인간된 후 특전사에 지원하기까지 특수부대원으로서 대통령 경호원으로서의 특수한 경험을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전사 복무 중 저자는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아랍에미리트 군사협력단으로 두 번의 해외 파병을 다녀왔고, 장교 최초로 육해군 특수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 국가대테러훈련센터 교관팀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처, 국군안보지원사령부,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해군특수전전단 UDT실, 국군정보사령부, 공군특수탐색구조대대, 공정통제사 등 국내 특수부대 교육과 합동훈련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델타포스, 레인저, 네이비스일 등 외국 특수부대와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책은 이렇듯 대한민국 특수부대원으로 살아온 저자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뛰어넘는 감동적이고도 뜨거운 순간들을 담아내며, 때때로 도전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전해주는 동시에 뜨겁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책은 강철 정신력 최악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강철 체력 기준은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뿐. 강철 행동력 결단했다면 즉시 실행에 옮기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철 공감력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해본 저자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실패를 딛고 일어선 특별한 경험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직업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재미 역시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힘들고 슬럼프가 왔을 때 읽고 싶은 책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한 말이다. 나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해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절대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여러 상황을 겪고 헤쳐나가야 비로소 정상에 도달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다. 겸손함과 삶의 지혜를 배워 성장한다. 수많은 도전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물론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할 일도 없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 당연히 꿈도 이룰 수 없다.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가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인지 방송 이후 기업, 학교, 기관 등에서 많은 강의 요청이 있었다. 나는 10대와 20대 학생을 대상으로 도전과 열정을 주제로 강의할 때면 꼭 참석자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런데 대다수가 구체적인 꿈이 없다라고 답했다. 충격적이었다. 이유를 물으니 그냥 하고 싶은 게 없고 안정된 직장을 구해서 틈틈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적당히 살고 싶다고 했다. 물론 열정 하나로 패기 있게 덤비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꿈을 쫓아 도전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듯하다. 꿈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바라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루고 싶은 바가 있는데 도전할 용기가 안 나는 사람을 생각하며 썼다. 도전 앞에 주저하는 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최악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기준은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뿐. 결단했다면 즉시 실행에 옮기고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등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총 4장으로 나누어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일반인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을 이겨내고 결단력과 행동력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나가 결과를 만들어 온 순도 100%의 내 이야기다. 나는 새로운 일을 앞두고 늘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 기분은 설렘과도 닮았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모든 이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던 특수부대원, 경호원으로서 치열하게 도전하고 경험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내 이야기를 전한다. 부디 내 이야기가 당신이 새로운 첫발을 내딛을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뜨거운 가슴으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한다. 특전사 707부대로 선발된다는 것 특전사 707부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로부대로 알려진 곳이다. 특전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곳이다. 나 역시 그곳에 관심이 있었다. 이왕 군인이 되었다면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군인이 되고 싶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707부대는 주기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공석이 생겼을 때 선발한다. 군 복무한 지 1년째에 중2계급 한 명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다. 특전사에서 707로 선발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며 흔치 않은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특전사 중에서 뽑는 것은 단 한 명이다. 그 한 명이 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원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지금이 바로 도전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준비된 자가 먼저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안다. 보통 군대에서는 업무 능력이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다른 부서나 부대로 잘 보내주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도 원하던 곳이었기에 기필코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대대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나의 간절함을 아셨는지 대대장님은 내 이력서와 근무 평정을 훑어보시더니 한번 지원해보라며 흔쾌히 승인해 주셨다. 막연히 꿈꾸던 그곳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선발 담당 장교와의 면접과 체력 평가에서 최선을 다했고 진인사 대천명인이 이제 선발 결과를 기다릴 일만 남았다. 하루하루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몹시도 긴장되고 떨렸다.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났을 무렵 707 부대로부터 내가 최종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했다. 전체 특전사 중 한 명의 자리에 바로 내가 뽑힌 것이다. 알고 보니 면접 후 평정 과정도 거쳤다고 한다. 평정은 평소 부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생활하는지에 대한 것을 제3자 또는 지휘관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더 자랑스러웠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부푼 가슴을 안고 707 부대에 들어서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주황색 바탕에 용맹한 백호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흉장이 보였다. 특전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선망하며 두려워하는 흉장이다. 이제 나도 그 자랑스러운 흉장을 다닌 일원이다. 부대 입구에 들어선 순간 살벌한 분위기가 나를 압도했다. 체력단련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보아오던 체력단련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모두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는데 근육들이 엄청났다. 익히 듣던 소문대로 위약감이 보통이 아니었다. 국내 리그에서 뛰던 축구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해 처음 구장에 들어서면 이런 느낌일까. 나는 부대 입구에 서서 다짐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특전사 707 부대는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 부대다. 수많은 유관기관, 정보기관, 상급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VIP 경호작전도 실시하여 업무의 양이나 중요도가 엄청난 부대다. 707 부대의 모든 인헌을 교육시키는 곳이 국가 대테러 훈련센터의 교육 중대이고 707 부대의 훈련과 평가를 담당하는 직책이 교육 장교다. 그동안 교육 장교는 업무 특성상 특정 출신의 장교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장교만이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기존 규칙을 깨고 707 부대의 교육 장교를 맡게 되었다. 이곳에 와서 내가 보여준 실력으로 당당히 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늘 그랬듯 이곳에서도 최고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 보안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교관이 되었다. 요령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능력으로 평가받았고 인정받았다. 그리고 교육 장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관 팀장까지 맡게 되었다. 특전사 707 부대원을 양성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특수부대 외국 특수부대 국가정보기관 등 내놓으라 하는 이들을 교육하는 교관이 된 것이다. 근무하는 동안 교안과 교육체계를 정립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707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관은 내 군생활 중 가장 화려하고 행복하며 자랑스러운 시기이다. 군인으로서도 조직의 관리자로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 그날 부대 입구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나는 살아남았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에서 최고가 되었다. 목표를 이루었기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냥 얻어진 성과는 아니었다. 나는 꿈을 꾸었고 준비했으며 노력했다. 그리고 당당히 실력으로 이루어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진짜 승자는 포기하지 않는 당신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과정부터 제작진과 함께했다. 대한민국에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군인들이 있다는 것과 많은 특수부대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들의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의지와 투지 그리고 도전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전정신이 부족한 학생과 청년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싶었다.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고난도 미션이 준비되었고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참가 대원들에게 현장에서 하달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미션들이 계속됐고 그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나왔다. 마스터인 내가 무엇보다 감동한 것은 주어진 미션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는 모습을 참가한 모든 팀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대를 대표해서 나왔다는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함께하는 팀원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임무 완수의 의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실제로도 그랬다. 참가자들은 비록 미션에서 패했을지라도 자책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더 강인해져가는 그들을 지켜봤다. 강철부대 참가자는 모두 예비역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지켰고 국가 비상사태시 나라의 부름에 달려갈 사람들이다. 그들이 청춘의 한자락에 고통을 이겨내며 국민들이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지켜주던 사람들이란 사실을 그들의 가족과 지인과 친구들 외에 누가 알아주었을까. 강철부대는 예비역들이 바친 청춘에 대한 보상과도 같다. 강철부대를 향한 대중의 관심과 박수는 그렇기에 더 의미가 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철부대를 통해 전해줄 수 있어 더 기쁘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슬럼프도 없다. 어떻게 매일 매순간이 마냥 좋을 수 있을까 나도 가끔 슬럼프인가 싶을 때가 있다. 워낙 도전이나 돌파에 익숙한 이미지다 보니 장애물 넘듯 슬럼프를 쉽게 극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 선택 이었으나 더 이상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큰 슬럼프를 겪었다. 10년간 안보를 위해 힘쓰고 안전을 위해 산을 넘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던 젊은 날의 열정과 패기를 접어야 했을 때 낙심했다. 인생 최대의 불안감과 슬픔을 느꼈다. 슬럼프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그냥 슬럼프를 받아들인다. 내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정신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커지고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고 늪에 팔이 빠진 것처럼 점점 더 우울감이 깊어질 뿐이다. 지금도 가끔 무기력할 때 열정이 식은 것 같을 때 체력이 예전같지 않을 때 좌절감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그럼 나는 아 슬럼프구나 하고 인정하고 억지로 벗어나려고 싸우지 않고 잠시 쉬어간다. 슬럼프에 빠진 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기보다 슬럼프라고 받아들인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실내에서는 명상하고 차를 마시고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또는 무작정 외출해서 바람을 쐰다. 그렇게 나에게 여유를 선물한다. 슬럼프는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품고 악착같이 정진해 나가다 걸리는 일시적인 브레이크다. 아무리 단련이 잘된 근육도 계속해서 쓰거나 단시간에 과하게 쓰면 근육 격련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무리하면 고통만 더해질 뿐 절대 풀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들고 혈액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천천히 얼음이 녹듯이 혈액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린다. 슬럼프 극복도 마찬가지다. 휴식도 일이다. 마라토너가 완주를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듯 일과 휴식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목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는 얼마든지 찾아온다. 아니 내가 기회를 만들면 된다. 불안하고 초조할수록 내려놓는다. 2009년 1월 10시간의 비행 끝에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에 내렸다. 공항은 항상 테러 위험성이 높다. 새벽 시간을 맞춰 이동했고 먼저 파병 나온 앞진의 보호를 받으며 주둔지로 향했다. 그날 피부에 와닿은 베이루트의 온도와 습도가 아직도 생생하다.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지중해 도시 베이루트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가 분쟁에 휩싸여 이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파괴되다니 안타까웠다. 창밖으로 폐허가 된 시가지의 모습을 보며 유엔군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사진으로 파병 왔을 때는 한국군이 레바논에 주둔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주둔지는 철조망과 콘크리트로 된 높은 방어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컨테이너 수십 동이 늘어서 있었다.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 되는 이곳에서 수개월 동안 삼백여 명이 동고동락하며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일주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고 삼진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한국이 그리운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묻고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국을 떠난 지 오래여서인지 빨리 귀국하고 싶어하는 눈치였고 도착한 지 며칠 안 된 나는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설레어 흥분된 상태였다. 서로 간 온도 차이가 있었지만 대화 분위기는 훈훈했다. 드디어 첫 작전을 나가는 날 방탄복과 방탄모를 입고 소총과 권총을 휴대하고 실탄을 200여발 넣었다. 장비로 인해 몸무게가 20kg이나 더해졌다. 방탄 차량에 탑승한 뒤 테러 첩보를 참고하면서 주파수 교란 장치를 가동하고 작전을 나갔다. 우리에게는 IED라고 부르는 급조 폭발물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 사제 폭발물 IED는 무장 테러 단체들이 자주 쓰는 수법으로 비닐 같은 것에 넣거나 차량에 설치해서 휴대폰이나 무선장치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폭파한다. 이동하는 경로에 무선 전파를 차단하면서 지나가야 폭탄 테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이전에도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여러 번 일어났다. 도로를 지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 중 하나가 혹시 폭발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긴장되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던가. 테러 첩보가 강화되면 팀원들의 무장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강해진다. 유엔군 부대 밖에서는 방탄 차량에서 내릴 수 없으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우리는 13명의 전체 팀원이 동시에 작전을 나가는 날보다 두 명 또는 네 명이 조를 편성해 움직이는 날이 더 많았다. 팀장인 나는 현장에 나간 팀원들이 무사히 돌아올까 노심 초사하는 날이 대부분 이었다. 도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늘 불안했다. 나는 불안할 때마다 명상을 했다.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다. 명상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 명상을 통해 파병지에서의 불안했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매일 5분 정도 명상한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긴장하고 초조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나 자신을 압박하기보다 는 불안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명상을 해보자. 경험상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열 가지 일 중에 여덟 가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중에는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 명상은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한다. 흐르는 물소리에 새소리에 바람소리에 집중해보자.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느새 평화로운 마음이 스며든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허둥대지 않고 더 차분히 해야 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국가 대테러 훈련센터에 교관 팀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우수한 작전요원 중 능력을 인정받아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교관으로 선발한다. 군생활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가득한 곳에 교관 팀장으로 가는 것이 영광임이 분명했지만 그만큼 부담이기도 했다. 내가 보직을 받고 갔을 때 계급으로는 대위라 가장 높았지만 나이로는 막내였다. 팀원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두려운 마음이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교관이었던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했다. 하지만 계급으로 밀어붙이고 싶지 않았다. 모두의 인정을 받는 팀장 리더로서 지휘관 역할을 잘해내고 싶었다. 그래서 막내 부사관부터 친구처럼 접근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 명씩 이야기를 들어주니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따라주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그때의 경험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언제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도 안 보인다. 특전사 특수임무대 고공 팀장 대위로 근무하던 시절 중동으로 파병을 떠난 적이 있다. 파병지는 사막 위의 기적으로 유명한 도시 두바이가 있는 아랍 에미리트 였다. 한국군의 파병 목적은 아랍 에미리트의 아라인이라는 도시에 주둔하면서 아랍 에미리트 특전사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군사 교류를 하는 것이었다. 한국군은 육군 특전사와 해군 UDT 대원들이 파병 임무를 수행했고 나는 그중 고공팀을 맡았다. 고공 팀장으로서 팀원 12명과 6개월간 고공 침투 훈련을 하게 되었다. 고공 침투 훈련은 스카이다이빙 기술을 이용한 군사 침투 훈련의 한 종류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목적지에 착지해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상공 2만 5천 피트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과 맞먹는 높이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펴면 6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즉,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에는 사막에서 실시하는 생존 및 전술 훈련을 한다. 아랍 아랍 에미리트는 도시에서 10분 정도만 벗어나면 사막이 시작된다. 사막은 척박하기보다는 황량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곳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임무가 주어지면 어디서든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이 군인이다. 우리가 낙하산을 메고 떨어진 곳은 사막 한가운데 였다. 우선은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목적지까지 사막을 걸어야 했다. 더한 것도 했는데 걷는 것쯤이야 뭐가 어렵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래 속으로 발목까지 푹푹 빠졌다.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힘이 들었다. 그리고 여긴 사막이다. 아침 체조 기온이 30도 이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50도 까지 올라간다. 그런 땡볕 아래에서 3시간쯤 걷고 나서야 우리가 응가할 위치에 도착했다. 이제 여기에서 2박 3일 동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가장 먼저 이 살인적인 햇볕을 피해야 했다. 주위를 살펴보니 온통 모래밭 아니 모래 능선뿐 이었다. 일단 모래 언덕 중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올라가 보았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그늘이 보였다. 모래 언덕이 햇볕을 가려 능선 반대쪽에 생긴 그늘 이었다. 나는 곰곰이 방위각을 그려보았다. 동서남북 해가 뜨고 지면서 그늘이 얼마만큼 생길지 가장 오랫동안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지형이 어디인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언덕 아래에 있는 덤불을 발견했다. 바로 내가 찾던 곳이었다.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을 올랐다. 물론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생존하기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모래 봉우리에 올라보니 사막의 지형들과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은신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 팀은 내가 찾은 그늘에서 덤불 아래의 모래를 팠다. 엉클어진 덤불이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어주어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었고 몸을 숨기기에도 좋았다. 뜨거운 사막의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햇볕을 피하고 나니 살 것 같았다. 이제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된다. 사막에는 먹을 것이 뭐가 있을까 있기는 한 걸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가시덤불밖에 안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모래 언덕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모래 언덕 어딘가에서 언뜻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다. 그것이 한 번 더 반짝이더니 마치 물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팔딱였다.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물체에 가까이 다가갔다. 모래 속을 뛰어다니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것은 바로 도마뱀이었다. 손바닥만한 생물체가 사막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놀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마리가 있었다. 도마뱀 같은 그 동물은 현지인들이 데저트피쉬 또는 샌드피쉬라고 부르는 동물이었다. 우리는 맨손으로 사투 끝에 열 마리 정도를 잡았다. 생각보다 빠르고 날렵해서 한 번 모래 속으로 들어가면 잡기가 어려웠다. 데저트피쉬가 모래 밖으로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어렵사리 식량을 확보한 뒤 주위에 흩어진 죽은 나무 조각들을 모아 모닥불 화로를 만들어 불을 피웠다. 데저트피쉬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예전에 먹어본 뱀보다 훨씬 나았다. 이렇게 식량을 해결하고 나니 사막에서의 생존이 두렵지 않았다. 내가 내가 저한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딪혀 극복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상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방법이 나온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사막에도 그늘이 존재하고 먹을 것이 있었다. 찾아보면 해결책이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부대 최영재 마스터의 뜨거운 이야기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해피리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